수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융자, 보험 및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합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ICT를 활용한 평창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 시연단지가 조성됩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 2017년 나라살림예산안 피지용 대학, 경제학, 진전전지, 고ans기,LAN, 제아과학, 사물인터넷 시행 경제공장